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필요하면 무엇인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근래에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자주 하게 되는 생각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그냥 필요하면 만들어낼 수 있고 또 필요하면 거짓도 일삼을 수 있다.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욱 국방장관의 주장입니다. 10월 23일 날 국감장에서는 서욱 국방장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를 소각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아주 문제성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합참작전본부장 발표에서 불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했는데 불빛 관측 영상을 시신 훼손을 추정한 것은 아니냐라고 이런 질문을 하자 그 질문을 받아서 서욱 국방장관 이렇게 답합니다. 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습니다. 이 발언은 군 당국의 발표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한 것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박범계 의원이 늦어지더라도 진실에 가깝게 근거를 갖고 발표하는 것이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말은 어떤 필요에 따라서 군이 수집한 정보를 부인하도록 유도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서욱 국방장관은 지적하신 대로 첩보를 종합해 가면서 그림을 맞춰 가지고 있었는데 언론에 나오면서 급해졌습니다. 따라서 소각 관련 부분을 좀 더 확인하면 명확히 밝혀질 것입니다. 어떻든 군이 발표했던 내용을 부인한 겁니다. 한 달 만에 군 당국은 9월 24일 날 국방부 입장문에서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적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렸음을 확인했습니다. 시신에 기름을 부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발표했고 서욱 장관은 사살사건 발표 당일날 시신소각의 정황증거 중 하나로 40분 동안 불빛이 보였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달 만에 변한 서욱 장관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서욱 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9월 24일 날 군 당국의 발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국민이 소각된 사건은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각 사실이 국민에게 알려졌을 때 파문도 예사롭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상황이라면 또 중요한 사항이라면 이미 9월 24일 날 군 당국자들이 발포를 앞두고 상당히 심사숙고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돌연 한 달여 만에 서욱 장관이 9월 24일 날 발표된 국방부의 입장 자체를 그냥 번복해버린 겁니다. 사실관계를 번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각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입장 때문입니까? 북한은 사살은 했지만 시신은 소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북한적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가 오히려 사실 여부를 그냥 부인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진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군 당국은 소각 사실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군이 수집한 정보를 갖고 발표를 했을 겁니다. 추측만으로는 발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서욱 장관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 같은 언행을 보이기 때문에 군 당국도 신뢰를 얻기가 힘들고 국방장관도 신뢰를 얻기가 힘든 것이죠. 이 같은 행보는 비단 서욱 장관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유독 필요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실관계 자체를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하는 그 사실 자체를 왜곡하게 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이런 모습이 자주 눈에 띄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10월 23일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재판장 김미리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국장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서 정인으로 출석한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가는 검찰 조사에서 감찰 무마에 대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지시권에 대해서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속된 말로 저희가 정말 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특검 반장도 유재수가 정말 세기는 세구나라고 했습니다. 이날 박형철 전 비서가는 법정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감찰을 중단시킨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정언했습니다. 그 정언 내용 가운데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조국 전 장관이 저를 불러서 유재수가 사표를 내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감찰을 종료해달라. 조국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미 상의를 했고 감찰을 그만하기로 정리한 결과를 제게 알린 것입니다. 사실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윗선에서 지시가 없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감찰을 마무리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지만 조국 전 민정수석의 주장과 입장은 다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2018년 1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감찰 중단 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비위 첩보 근거가 약하고 첩보와 관련 없는 사적 문제가 나왔다. 이것은 유재수 전 국장의 사적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찰을 종로시켰고 이 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내가 감찰을 중단을 지시한 적이 없다.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이죠. 감찰 지시를 했다는 것이 일반인들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맹백한 사실조차도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부인하기만 하면 죄없음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들에게는 사실 따위는 별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전후 정황을 미뤄보면 누군가 지시를 하였을 것입니다. 지시를 했기 때문에 감찰이 중단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윗선에서 지시 없이 감찰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지시를 한 사람이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무죄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이나 진실도 그들이 부인하면 사실이나 진실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또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앞에 서욱 장관 것이나 그 다음에 유재수 국장 감찰무막근과 관련돼서 박청절 전 비서관과 조국 전 민정수석이 관련된 그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식을 미뤄볼 때 모든 부분은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데 명확한데 그 사실을 그냥 부인하는 사람 쪽에 손을 들어주고 부인하는 것들 군 당국의 정부 수집 능력 자체도 또 부인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편리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이런 질문도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